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불출석했고 신청된 증인 넷 가운데 유일하게 출석한 윤 전추 행정관은 비교적 상세히 진술을 하기는 했지만 도대체 그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확언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어제 하루 종일 헌재에 계셨습니까? 네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 좀 넘어서 끝났습니다. 네 재판이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네 오전에는 주로 진술 각 국회 측 대통령 측의 진술을 주로 했고요. 오후 2시에 증인신문 또 3시에 증인신문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오후 3시에 시작된 윤 전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좀 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렇군요. 예상했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불출석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일 없다라는 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입장이던데 우선 대통령 얘기도 안 들어보고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냐 계속 주장을 하는데 또 안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저희는 대통령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재판부가 요청을 했지만 일단 대통령께서 직접 출석하는 거를 꺼리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 외에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진술들을 들어보고 또 서류, 증언 등을 통해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그대로 결정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마지막에 재판부에서 직접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판부가 직접 부를 수도 있겠다. 그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시점. 네 가장 마지막 시점인데 지금 볼 때는 변론길이 언제 종결될지 그게 관건인데요 지금 제 예상으로는 한 2월 중순까지는 적어도 변론이 계속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 변수는 대통령이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특검에서 주로 궁금한 점들을 대부분 다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진술된 대통령의 진술 조서를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내게 되면 대통령을 또 안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군요. 2월 중순까지는 변론이 계속될 텐데 마지막에 재판부가 대통령을 증인 출석시켜서 묻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진술 조서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그중에 셋이 안 나오고 윤 전추 행정관만 나왔습니다. 이형선 행정관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신상의 사유로 이게 불출석한 것으로 불출석 사유가 도착했다고만 재판장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유를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나와서 진술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대통령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제 느낌에는 어제 원래는 오후 2시에 이재만, 안봉근 두 분 또 3시에는 이형선, 윤 전추 이렇게 부르기도 돼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그분들이 다 출석을 했더라면 서로 입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증언이 서로 엇갈리기 시작하면 거짓말한 것들이 막 드러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는 작전상 다른 사람들은 불출석시키고 윤 전추 증인만 일단은 훈련시킨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법조기자들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윤 전추 행정관만 출석을 시켜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 다음 전략으로 이영선 내보내서 특히 이제 윤 전추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범죄 혐의 사실이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영선 행정관의 경우에는 이게 직접 문건을 배달한 그러니까 인편으로 보낸 적이 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본인의 범죄 사실이 입증될까 봐 안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동시에 두 명을 세워놓고 신문을 하게 되면 서로 말 맞추기는 어려웠고요. 서로 거짓말을 하다 보면 진술이 엇갈려가지고 드러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일단 한 명만 출석해서 증언을 한 다음에 그 증인 신문조서를 나중에 복사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 윤 전추 행정관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숙지를 한 다음에 그 증언과 무순되지 않게 진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공부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끝까지 감추기 위한 전략 진실을 감추기 위한 전략을 아직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둘 다 일종의 수치거부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이거 우병우 전 수석 때 쓰던 방법인데 계속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뭐 방법이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분들을 증인으로 계속 소환은 하되 안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법상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번 우병우 수석이 그렇게 송다를 아예 거부를 고의적으로 거부를 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자진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법도 냈어요. 법 법률 개정안을 내서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고의적으로 송다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공시 송다를 해가지고 게시판에 붙여놓으면 자동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제도를 청문회 송다리나 또 증인 송다리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개정안도 냈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송다리 일단 되고 나서 불출석해야지 그 다음 구인을 하든지 벌을 할 수가 있는데 송다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검에서 특검에서 그 사람들을 좀 불러다가 좀 조사를 제대로 하고 다시 한 번 조사 결과를 헌법재판소가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법은 이번 임시국회 때 좀 통과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좀 빠른 시간 내에 통과가 됐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법 통과라는 것이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군요. 이게 또 이제 국민적 압력 압박이 좀 있으면 국회도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 촛불 민심에 좀 의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특검이 상당히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뭐 지난번에 우병호 수석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른바 민간 차원에서 현상금 수배를 걸었잖아요. 이번에도 또 이렇게 해야 되느냐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전반기적으로 압박을 하고 또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보인다면 또 자진해서 출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윤전추 행정관의 진술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떤 대목은 비교적 굉장히 상세하게 또 어떤 대목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모르세로 일관을 했는데요. 어제 우선 윤전추 행정관의 진술, 답변 태도 좀 어떻게 보세요? 진실을 밝히는 데는 대단히 미흡했다. 중요한 대목에서는 대부분 모른다로 일관을 했고요.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에서는 또 대단히 상세한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대부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몇 가지 팩트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자신이 청와대에 간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윤전추 행정관은 최순실 씨를 청와대에서 몇 번 봤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최순실 씨는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말고는 자신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재판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여러 증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은 최순실 씨가 매주 주말에 청와대에 가서 일요일 날 문구리 3인방과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이 청와대 조리장의 진술을 통해서도 증언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밝혀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사실인 것 같고요. 윤전추 행정관이 자기는 일요일 날 출근하지 않아서 별로 그런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간에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출입한 것은 얘는 거의 공지의 사실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호는 최순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 세월호 7시간 동선에 대해서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8시 30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서 일을 했고 윤전추 행정관은 둘이서 비공식 업무를 진행했더니 비공식 업무가 뭔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9시에 관저 집무실로 들어갔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우선 어제 논란이 됐던 게 관저 집무실이 뭐냐. 이게 상당히 논란이 좀 됐어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봐요? 그냥 우리로 생각하면 소위 자기 집에 있는 공부방이죠. 공부방? 네. 그러니까 책상도 있고 집에도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도 이렇게 뭐 노트북 있어요. 노트북도 있고 나름대로 기본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침실 이외에 다른 방에서도 그런 업무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데를 관저에 있는 집무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전체적으로는 본인은 아침 9시에 대통령을 어쨌든 간에 본 다음에 그 다음엔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스테리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는 기자로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관저에 집무실이 있다 하더라도 본관에 가서 일을 해야지 왜 그러니까 회사에 출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재택근무를 하신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맞습니다. 이거 재택근무 좋죠? 재택근무 집에서 녹음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재택근무를 한 건데 이거를 왜 이렇게 일을 했을까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우선 이 부분도 좀 해명이 됐다고 보세요. 어제 재판에서 해명은 안 되죠. 쉽게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재택근무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재택근무를 수시로 하셨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분명히 관저로 본관에 출근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집무실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출근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근 자체를 하지 않고 집에서 일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저희 이제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마트워크를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 기사만 나오면 된다. 카페에서 기사를 써도 되고 집에서 기사를 써도 되고 회사에서 써도 되고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 굉장히 독특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은 사실은 보기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장관들과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으신 분인데 장관 재임시에 한 번도 독대하지 못하고 그만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제 윤 전주 행정관이 그 얘기는 증언하더라고요. 주로 식사를 혼자 하신다고 점심이건 저녁이건 혼자 하신다고 그러는데 참 그런 부분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선 팩트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거가 박근혜 대통령 1월 1일 날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 세월호 당이 텔레비전 생중계 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윤 전주 행정관은 또 관저 집무실에는 TV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집에 어디 침실에서 봤다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글쎄요. 집무실의 정확한 구조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가서 아마 저는 어제 현장검증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윤 전주 증인이 여러 가지로 대부분을 업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어제 한 진술에만 비춰보면 대통령이 소위 들어간 집무실에는 TV가 없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방에는 또 TV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본인이 앉아 있었던 그 방을 지나가지 않고도 다른 문을 통해서 다른 집무실 외에 다른 방으로도 또 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TV를 보려면 또 볼 수도 있었다. 또 그런 식으로 약간 흐리게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현장을 한번 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조특위 청와대에 못 들어가게 한다면 탄핵소추위원들이라도 가서 현장검증을 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확인을 해야 대통령의 진술을 혹은 윤 전 추행정관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윤 전 추행정관이요. 세월호 참사 당일에 오전 10시 15분 그리고 10시 22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두 차례 통화를 했다. 이런 청와대 주장이 나왔는데 윤 전 정관은 본인이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관저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그 위중한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장수 실장이 딴 전화기로 통화를 했다는 얘기인가? 그럼 어떻게 대포폰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 이외에 직접 대통령이 관저진무실에 들어간 이후에 대통령이 쓰는 업무용 핸드폰으로 통화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모르겠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로 업무용 핸드폰 통화기록이 나와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통화기록도 조사 대상이다. 그렇죠? 사실은 구체적으로 지금 진실을 밝히는 이런 과정에서는 그 부분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특검이 해야 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이 조사조차? 특검도 조사 대상이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물을 강제적으로 가져다가 조사하는 것은 특검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윤 전추 행정관이 대통령 의상비를 지불했다는 점을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이것은 결국 뇌물질을 피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진술을 강조했던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유독 과거에는 대통령이 직접 의상비를 줬다라고 본인이 기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대통령이 줬다라고 하는 점을 또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 대통령이 의상비를 줄 때 본인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주면 그거 갖다가 그대로 의상식에 전달만 했다는 것이거든요. 심부름만 했다는 거죠? 네. 심부름만. 그러면 처음에는 대통령이 가서 이러이런 옷을 찾아와라. 이런 옷을 했으니까 혹여라도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대금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이 대금을 줬다. 독특해 답변을 해서 좀 모순이 된 것이 발각이 났습니다. 그럼 그 자체로 위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현장에서 그것이 수정이 되면 위증은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완전히 끝나기 전에 이 앞전에 진술한 것이 제가 잘못 기억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번복이 되면 나중에 한 것이 기준이 드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보면 윤 전 추 행정관의 답변 전략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고 자신의 책임을 피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윤 전 추 씨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볼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 그 전략은 법률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그 점은 좀 어떻게? 어떻게든지 탄핵을 지각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가능하면 또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전략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이런 태도에 대해서 재판관들은 좀 어떻게 보는 것 같으세요? 재판관들이 대통령 측의 논리나 대통령 측의 태도에 좀 이렇게 동화하는 모습이든가요? 좀 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제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발언과 여러 행동 또 윤 전 추정정관의 증언 등은 대단히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재판관님들께서도 그걸 명시적으로 표현은 안 하셨지만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서석구 변호사가 상당히 화제의 인물이 됐습니다. 느닷없이 색깔론을 제기하고 민주노총으로 촛불 민심이 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법정에서 어린이들도 웃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서석구 변호사가 그런 주장을 할 때 이게 전반적인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려고 하는 사실관계 혹은 다투려고 하는 쟁점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웃게 된 거죠.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진짜 좀 황당하다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았죠. 실제로 얘기를 헌법재판소 순서가 우리 국회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탄핵이 돼야지 마땅합니다 라고 먼저 진술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국회의 탄핵 결정은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이유로 무리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국회가 탄핵 사유로 주장한 것들이 왜 근거가 없고 증거가 없고 말이 안 되는지 이것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듭니다. 그런데 그것과 좀 무관하게 촛불 집회가 없더니 거기에 촛불 집회에 이석기의 석방을 하는 그런 프랜카드가 있었다고 하면서 색깔론을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좀 품질과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주장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제지를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거를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관계가 없다는 거를 모르지 않을 텐데 굳이 종북 색깔론 이런 것들을 꺼내가지고 하는 전략의 포인트는 뭘까요? 그리고 어제 기록도 안 읽고 나와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은 저는 봤습니다. 이런 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제가 봤는데요. 아마 서 변호사님은 그냥 감정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하고 또 뭐랄까요? 분해 차있다고 할까요? 분하다는 그런 느낌 예예예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거기 확신에 찬 그런 발언들을 막 하셨어요. 이게 설득력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조간보도도 일제히 무슨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다투면 이게 얘기가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으로부터 동시에 다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은 해주셨는데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특히 이제 촛불민심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언제쯤 마무리되겠냐 이게 결국은 이제 직무 정지 이후에 지금 수많은 국정 혼란이 악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능한 빨리 해야 되고요. 헌법재판소도 열심히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다만 그건 알 수 없죠. 변론 진행 상황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헌법재판소가 궁금한 것들이 여기 정도 풀려야지만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많은 전문가들이 3월 초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전체적인 진행 상황상 그때쯤 보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법조기자들은 박한철 소장 스타일상 내 임기 안에 끝낸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1월 말에 저는 그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고 증인들을 불러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물리적으로 시간상 곤란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4주 화요일 다시 또 열리는 거죠? 3차기일이? 네. 그렇습니다. 3차기일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나오게 됩니까? 지금 3차기일에 증인으로 좀 소환된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계속 증인신문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최순실 그리고 안종범 정호성 전 비서관들에 대한 재판이 있을 텐데요. 그것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네. 국회에서 추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탄핵재판이 인용이 되어서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도록 추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하루여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거 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여채